New challenge 침도영 더 나와 regulation you come to the next battle Okay those on the right side we have a guy from all the way from Guri On the left side we have the guy who came all the way from Kimpo Ok, Jack vs. King 모두 감지 성냥이죠 과연? 아홉! 정말... 어떡해! 아 얘 미쳤나봐! 라운드 2 도영 씨는 너무 편한 것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짜증나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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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형 때문이야 너 그냥 조용히 해 형 때문이라고 너 왜 나 때문이야 야 너 뭘 포기해 왜 너 21년이야 그러니까 다 나오게 너는 누구 팀이야? 아니 21년이라고 해 내가 21년에 쓸 수 있잖아 다섯 살 때부터 시작한 거잖아 윤놀이 내가 이기거든? 내가 이기거든? 내가 이기거든? 동미투 뭐야? 왜 이래? 야 이 놈아 너 잘 안 되네 그걸 하고? 이건 진짜 아니에요 내가 널 몰라? 형 나 몰라 내가 널 너보다 더 잘 알아 나 알아? 내가 형을 원래 초대해 봐? 금목숭 아 김옥쌤 아 김옥쌤 김옥쌤 아 맞네 지금 나가고 있는 이거 지금 나가고 있는 이거 지금 나가고 있는 이거잖아 여기에 나갈 거야 아니거든? 김옥쌤 저기 나갈 거야 아니야 가져와 여기야 귀여워 캐릭터요 캐릭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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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른 같지 않지? 안돼 오싹 아 뭐야 아 맛있겠다 도잉스? 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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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 오야 이겼어 야 신뢰전 둘 다 둘 다 둘 다 틀렸어 오싹이 아니 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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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벗겨 아니 안 벗겼어 들리지도 않았어 우리 아까 그거 했잖아 벗겨 왜 왜 왜 뭐야 뭐해 르로 시작해 르 르 땡땡 제임스 르나르 르네로 르네로 수거야 르나스 르미 르네로 야 나는 그냥 이거 뭐지 하고 있어 다 다 우리 쪽을 쳐다봤어 나랑 김정호 쪽을 딱 쳐다봤는데 딱 쳐다봤자마자 김정호도 르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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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예쁘다 어디 있었어 우리 오늘 어디 가는 거야 내 말 끝까지 들어줄래 옷 어디서 났어 귀걸이 어디서 났어 나 사랑해 밥 먹었어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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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어하우스 하잖아 셰어하우스 셰어하우스 그런 소리 그런 소리 나 지금 모르겠어 우리 둘이 평소에 대화가 왔고 어떻게 이렇게 저 마크만 너무 좋아해 나도 이거 먹었는데 셰어하우스 한 번 하자 이거 그거랑 아우 절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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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만 잘하는 거는 이제 태연 형이나 재현이 형 뭐야 나는 잘해도 못해? 아니 형도 잘할게 그때 나한테 국창전골 해줬잖아 아니 쟤는 맛있게 먹고 맨날 너 진짜 그러지 말아라 아 이거 형 분량 뽑아주는 거잖아 분량 나도 네 분량 뽑아주는 거야 잘 안해 아 장난이고요 아무튼 근데 도영이 형도 잘해요 고마워 그거랑 몇 개 좋은 게 있어요 김슈비였어요 김슈비였어요 맥도나도 먹을 사람 했는데 김정우가 어 나 먹을래 시켜줘 시켜줘 얘가 그때 슈비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행복 왔으니까 내려와 그랬어 그랬는데 한 30분 정도 안 내려온 거야 그래서 뭐지 왜 안 내려오지 그래서 나는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냥 혼자 먹고 있었지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내려왔어 내려온 거야 생김새가 밥을 먹은 생김새인 거야 약간 타파도 밥을 먹은 임새였어 얼굴 자체가 딱 슈비 보고 두고 이러면서 가는 거야 야 너 뭐하는 거야 아 무슨 소리야 아 미안 3동안 제가 슈비로 살았어요 맞아요 김정우가 아닌 김슈비로 살았어요 김슈비로 살았어요 뭐지? 슈까 슈까 테이클 슈까 슈까 이게 뭐야 기사님 아니야 아니 아니야 슈까 슈까 가 태어난 길인이었어 방금 이거 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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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부르려고 감사합니다 내가 내 냉장고에 넣어놓을게 브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가만있어 김는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인데 모든 면에서 되게 대단해요 진짜로 인정 리스펙이고 노래도 노래지만 형의 마음씨 배려 사려 깊은 고운 마음씨 이 형도 마법의 성 진짜 잘 모르겠네요 보이스 스타를 같이 이렇게 노래로 이 세상을 재패하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해킹하고 싶은 도영 씨의 능력은 나한테 컨펌 받으라고 했다니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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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 할 거야? 야 너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내가 뭐 해줄까? 말만 해 아니 그냥 뭐 해줄까? 아무래도 배려와 씀씀이가 아닐까 그리고 또 이 꿀 같은 부어 도영이 형이 아주 좋아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야 오늘 맛있는 거 먹겠다 진짜 맛있는 거 먹겠다 잘했어? 저희 멤버들을 잘 챙겨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무엇보다 많이 사주고요 또 많이 사주고요 또 많이 사줍니다 도영이 형 할 것 같아 우리 도영이 형이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또 앞으로도 많이 챙겨주고 앞으로도 생각 많이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너무 좋은 형이고 많이 항상 도와주고 생각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형 하는 일들 다 내가 진짜 진심으로 원하니까 우리 항상 건강하고 아프지 말자 뭐야 왜 이렇게 감동이야 진짜 너무 고마웠어 도영이 형 2022년도도 함께 힘내서 아자아자 화이팅 하자 아자아자 화이팅 오 이쁘다 아 역시 아무래도 제가 더 애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영이 형이 더 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정우에게 집착을 좋아합니다 진짜 형제였다면 어딜 가나 걱정되고 뭔가 챙겨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의 동생이었을 것 같아요 정우는 그래서 물가에 대놓은 아이 같은 느낌 그럼 정우죠 정우는 챙겨줘야 돼 총 바꿀 기회에 줄게 뭐야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다가가서 좀 얘기할 편이에요 도영이 도영이가 도영이가 도영이 형 아스원에 인제 널 처음 봤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집이 났어 어 뭐야 다시 봤어 다시 봤어 잘하고 있어 정우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TMI인 거지 저는 정우에게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신부해요 진짜 잘하고 있어 정우야 정우가 그 누구보다 섬세하고 마음이 또 여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우를 고민하게 하는 것들 신경쓰게 만드는 것들 걱정이 되어야 하는 것들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들 제가 대신 다 부서지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 부숴버리겠습니다 정우를 그 걱정말고 고민없이 활동체를 밟게 했으면 좋겠다 정우야 도영이 형이 그 자신의 카드를 이렇게 증정 카드 줬어? 이렇게 맡겼더라고요 그날 하루를 근데 제가 미안해서 사실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렇게 해서 카드를 줬었는데 저는 울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옆에서 지켜봐준 우리 멤버 형들 동생들 그리고 저 잘할 수 있다고 계속 말해준 사실 오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사실 아 이거 오늘 끝나면 언제 보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아 오늘 진짜 오래오래 기억해야지 그때 도영이 형이 마지막 멘트 할 때 뭔가 많이 감동적이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나도 모르게 과몰입을 해가지고 감정이입을 해버려서 듣는 도중에 와 되게 슬프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기 산어 아기 산어 뚜루루뚜루 눈에 보이는 사반이 바다야 스틱 스틱 사랑해 또 사랑해 I don't like it keep on reading 템이 대충 나 왜 이렇게 아니 널 바라보던 널 바라보던 제주도 제주도 번바다 좋은 걸 아 아 아 아 파도가 멍불던 모렐리에 적힌 글씨처럼 멍불던 아직 그 안에 잠겨만 가 I never forget every time I close my eyes 기억의 이 순간에 우리 우리 우리를 온 천 이렇게 together forever 요니 예외 와 헤보 오 오 오 앨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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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